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층간소음 안내문. 그런데 한 주민이 반박에 나서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감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 관련 이게 맞는 거냐라는 제목으로 한 아파트에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공개한 사진에는 관리사무실에서 작성한 안내문과 이에 대한 한 주민의 반박글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측이 붙인 안내문에는 아이들이 뛰거나 쿵쿵거리는 소리, 마늘 찢는 소리 등의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트를 깔거나 실내화를 착용해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자 또 다른 아파트 주민 B씨는 안내문 바로 옆에 안내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올려봅니다라며 장문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B씨는 당연히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마늘 찢는 소리가 시끄러울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낮에 소리가 조금 나는 것으로 항의하면 그런 소음이 나는 행위는 언제 하라는 말씀이신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는데요. 이어 아이가 있는 집 부모들은 아이들이 뛰면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며 낮에 일어나는 소음은 양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배려가 없으면 개인주택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낮에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한다며 층간소음 반박문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의견과 낮이든 밤이든 공동주거지에서 남에게 피해 끼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